네 뭐 일단은 저희는요 상저하고로 지금 출발을 좀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2, 3월에 시장을 싸게 담을 기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거죠 근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경기가 사실은 좋아지는 어떤 좀 첫 단추를 끼는 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술주보다는 일반적인 어떤 경기 관련된 주식들을 사시는 것들이 굉장히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산의 한 절반 정도는 사실은 채권을 많이 활용하시면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현재 한국이랑 미국 증시 점검부터 한번 갈게요 지금 일단 그 점검 이전에는 당연히 FOMC 얘기부터 잠깐 바로 해야 되겠죠? 네 그 FOMC가 오늘 아침에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 딱 이제 점도표를 열어보는데 오늘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어떻게 나왔죠? 왜냐하면 파월 회장이라는 사람이 사실상 2022년 3월 그러니까 작년 봄이죠 작년 봄에 그때까지도 양적 완화 채권을 사는 작업들을 아직까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양적 완화를 계속 하다가 갑작스럽게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우리가 금리를 올려야 되겠다 라고 해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게 작년 봄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올해 가을까지 5.5%까지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정말 갑자기 조변 섞여 해가지고 금리를 올리기 시작을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깜짝 놀랐고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 미국의 은행들 문제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사실 9월까지도 하이어포 롱거라고 해서 아마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말 장기간 우리 고금리를 유지를 하겠다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갑자기 오늘은 경기가 조금 나빠질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인하를 하겠다고 했는데 점도표를 딱 열어보니까 내년도에 3번 인하로 지금 적시가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내후년 25년은 5번 인하가 적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거의 2년 앞으로 다가올 시기에 8번을 내리겠다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정말 손바닥 뒤집듯이 바뀔 수가 있나 이 연준의장이라는 사람들이 보통 경제학자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파월이라는 사람은 법학자입니다 변호사였던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보통 이제 법에는 무죄 아니면 유죄잖아요 그래가지고 금리 올린다 내린다 두 개밖에 없는 건가 싶어서 정말 깜짝 놀랐는데 근데 어쨌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금리를 사실은 올려서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섹터들이 내년도에는 사실 좋아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상당히 좀 기대를 하고 있죠 근데 어쨌거나 지금 시장이 이제 내린다라는 것들을 굉장히 좀 선반영한 측면들이 있어서 내년도 연초에는 그 리스크를 좀 조심을 해야겠다 근데 어쨌거나 올렸던 거를 내려주는 거는 나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 자산시장은 다이나믹스가 굉장히 커질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어쨌든 금리는 동결 한 번 더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번에 동결하고 이제 점도표랑은 어쨌든 우리 시장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전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쨌든 더 객관적인 게 점도표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점도표 상이 어쨌든 내년에 3번 그 다음에 이제 5번, 8번이면 어쨌든 굉장히 많이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건데 그럼 말씀하신 대로 금리 인하 시기가 이제 인접한 거잖아요 그렇죠 주식 투자 방법은 좀 달라지는지랑 그 다음에 성장주가 오늘 사실 좀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아침에 봤는데 네이버 카카오도 좀 많이 폭등을 했던 것 같고요 네 많이 올랐어요 앞으로 좀 어떻게 될까요 내년에 그러면 근데 일단은 금리를 인하하는 건 맞는데 사실 이제부터는 상반기 인하냐 하반기 인하냐 아마 이거를 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상반기 인하를 한다는 거는 진짜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봄이면 진짜 한 2, 3개월만 지나면 인하하는 거니까 당장 인하가 시연되는 거니까 사실 그거를 좀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파월 의장의 말이나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 마감된 채권시장 동향을 보면 채권시장은 상반기는 아직은 어렵고 하반기부터 내릴 거다라는 얘기로 지금 적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주식시장은 사실 성격이 굉장히 급합니다 그래서 일단 아 내년에 내린대라고 하는 것까지는 딱 받아들였는데 근데 내년에 내리는데 하반기래? 라고 하면 너무 멀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은 내년 상반기는 내릴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는 기간이 굉장히 좀 길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런 기간에는 또 주식시장이 뭐 이런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지만은 땡깡을 부리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너네 그렇게 지금 기다릴 상황이 아니야 빨리 내려야 돼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경기가 상당히 침체될 수도 있어 그러면서 변동성을 주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부터는 내린다라는 거는 확실히 좋지만 상반기냐 하반기냐 그런 문제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부분들을 연초에 잘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성장주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셨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 투자자들이 아직까지도 금리 인하 이꼴 성장주 그리고 성장주 이꼴 빅테크다 이렇게 사실은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꼭 그렇지는 않은 게 내년도에 사실은 금리 인하가 원론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사실 올해 이렇게까지 사실은 AI 그리고 빅테크들이 많이 올랐던 이유가 뭔가라고 생각하면요 사실 올해는 다들 침체 얘기를 했어요 경기는 안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는 안 좋고 침체지만 그래도 우리한테 성장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섹터가 뭐냐라고 해서 연초에는 이제 AI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는 사실은 반도체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 이제 HBM이나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온 디바이스 AI에서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런 좀 테마형 장세로 굉장히 몰려갔던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내년도는요 사실상 금리가 낮아지면서 지금까지 제일 고통받았던 섹터들이 대체적으로 부동산 그리고 소비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경기에 대한 배팅이 나타날 수 있는 게 사실상 내년 시장의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사실은 낮아졌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한 어떤 그런 관점들이 필요한데 의외로 내년도에는 사실은 경기장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반드시 성장주, 빅테크, 네이버 카카오 이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말씀하신 내년 2024년 주시장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원래 연말되면 증권회사에서 내년 전망하잖아요 내년 전망하고 이제 항상 맞추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 맞아요 저도 항상 틀리기 때문에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시나요 내년은? 네 뭐 일단은 저희는요 상저하고로 지금 출발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상저하고로 보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고 저희는 2, 3월에 한번 좀 싸게 살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지금 벌써 시장이 내년도는 인하다라고 기대를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채권시장에 반영된 금리 레벨을 보면 이미 한 두 번 정도의 금리 인하는 이미 정말 풀리 반영하고 있을 정도로 금리가 정말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현재 시장의 기대가 너무 앞서나간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가 조정되는 과정들이 내년 초에 있을 거라는 얘기죠 특히 내년 2월에 걱정을 하고 있는 거는 첫 번째는 지금 미국의 내년 예산안 내년 예산안이 아직도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안을 보고 있는 이유는 미국의 경기가 생각보다 이렇게 탄탄하게 버텼던 이유가 지금 재정 지출이 계속되고 있고 보조금이 계속 나가고 있기 때문인데 지금 공화당에서는 바이든 정부가 너무 돈을 펑펑 쓴다라고 해서 재정 지출을 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내년 예산안이 통과가 안 되고 있는데 셧다운이라는 얘기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셧다운이 이제 돈 그만 쓰라는 얘기거든요 돈 그만 쓰라는 얘기는 지금 미국 경제가 그걸로 버티고 있는데 청천명력 같은 얘기인데 내년도 지금 1월 19일에 지금 절반짜리 예산안이 하나가 만료가 되고요 그리고 2월 초에 또 하나가 만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1월 말 2월 초에 경기 관련된 지금 좀 우려 변동성들이 들어올 수 있는 시점이 되는 거죠 그때 또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사실은 내년도 11월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경제를 망가뜨리고 싶어 하지는 않아서 아마도 무난하게 마무리가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일단은 그 과정에서의 변동성이 나타나는 것들이 아마 2월이 될 거다 그래서 일단은 2월은 조금 채권시장 변동성이 다시 높아질 수 있는 시기라서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또 지금 2, 3월이 좀 걱정인 거는 아마 신문지상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사실 홍콩 지수가 항생 지수가 별로 내용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지금 신저가를 경신을 하고 있는데 지금 홍콩 관련된 ELS ELS 만기가 내년도 이제 2, 3월에 굉장히 많이 도래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ELS 만기 물량들이 한꺼번에 좀 쏟아지게 되면서 주식 채권 전체적으로 변동성이 높아지는 그런 이슈가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년도 2, 3월이 좀 그런 이슈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2, 3월에 시장을 싸게 담을 기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정책을 더 끌어당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추가적인 어떤 정책 지출을 요구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이벤트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결과적으로는 경기 베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상저하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2월에 싸게 사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2, 3월에 이제 싸게 사야 하는 건데 그러면 상저하고면 그거는 혹시 3천 정도 생각하시나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저희는 이제 2,700은 중반 정도까지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또 이제 밴드는 조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2,700은 중반 정도면 올해 고점보다는 좀 더 높아진다 그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3,300은 정말 원하면 상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쵸 네 사실 3,300 뭐 그래도 몇 년 있으면 또 달성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3,300때만 해도 꽤 많은 분들은 4,000 간다 얘기하시는 분도 좀 있었는데 네 근데 우리나라 지수가 상당히 그렇더라고요 과거에 이제 한 2,30년 지수대를 보시게 되면요 1,000을 한 번 돌파한 다음에 박스권이 엄청 오래 이어져요 그리고 2,000을 딱 돌파하잖아요 박스권이 되게 오래 이어집니다 근데 3,000을 한 번 돌파했잖아요 지금 또 그 박스권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장세를 보게 되면 이 라운드 넘버를 돌파할 때마다 굉장히 좀 오래 박스권이 이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아마도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 지수는 GDP랑 같이 가고 이 GDP라는 것들은 결국에는 명목 GDP는 우리나라 GDP가 성장하면서 경제가 성장하면서 같이 가기 때문에 언젠가는 간다 네 자 그럼 2,3월에 싸게 사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 뭘 사야 될까요? 2024년 주식들 유망 섹터 뭐 어떤 주식 사야 된다고 보시나요? 아 뭐 당연히 말씀 많이 하시겠지만은 반도체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올해는 사실은 이 반도체를 보실 때 AI 측면에서 많이 보셨었거든요 결국에 이제 AI라는 것들은 실질적으로는 지금 이제 이 특정 섹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메모리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우리 하이닉스에서 이 AI 반도체인 그 엔비디아 GPU에 탑재를 하기 위한 HBM 이것들을 이제 독자 납품한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오르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연산용 반도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내년에 좋아질 부분은 의외로 그냥 메모리 레거시 사이클이라고 하거든요 레거시라는 거는 이제 구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왜 그렇게 보냐면 사실상 지금 경기가 안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가 나온지가 한 2년 정도가 됐어요 작년부터 사실은 경기는 좀 꺾어지기 시작을 했고 올해도 사실은 생각보다 나쁘진 않았지만 경기 침체 올 거야 올 거야 하면서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는 이 침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기업들과 내지는 가게들이 생각보다 구매를 별로 안 해가지고 재고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항시 신문 보시게 되면 지금 반도체 재고가 얼마냐 하면서 엄청 쌓여 있네 이런 문제들 굉장히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판데믹 때 많이 사다가 이제는 이제 뭐 여행 다니고 하다 보니까 물건을 안 사는 부분도 있고 근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재고가 굉장히 많아졌고 그 재고를 소진하면서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졌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은 어찌 보면 이제 과소 재고 상태까지 이제 가게 되면서 내년도에 이제 경기가 의외로 건전하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다시 이제 재고를 쌓아야 되는 그런 사이클로 좀 가게 될 거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최근에 이제 인텔이라든지 그리고 AMD 같은 경우들 신처 컨퍼런스 코를 들어보게 되면 거의 한 6개 분기 연속 PC의 그 YOY 부문의 매출이 마이너스였거든요 최근에 이제 플러스로 돌아와서는 어떤 그런 흐름 자체가 좀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요새 보면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만 AI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뭐 구글도 하겠다 뭐 애플도 하겠다 다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서버나 내지는 클라우드 투자가 굉장히 많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대부분 사실은 메모리 수요를 다 높이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경기에 어떤 전반적인 반등이 이끄는 사실은 그런 레거시 사이클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이게 사실은 비단 반도체만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각 섹터에서 뭐 지금 얘기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화학이라든지 그리고 의류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실은 재고도 굉장히 좀 많이 낮아져 있는데 다만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지금 사지 않으려고 하는 것뿐이거든요 근데 의외로 사실은 내년도에 이제 금리를 내린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경기에 조기 반등 얘기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 좀 달라질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올해는 사실은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되는 섹터 되는 테마에 대해서 아주 집중 배팅이 나타나는 그런 형태였다고 하면 2024년은 좀 반대다 사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S&P 500이 아니라 S&P 7이다 그래서 매그니피스 센터 7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7개만 움직이고 나머지 493개는 안 움직였다는 거거든요 저는 내년은 493개의 장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매그니피스 센터 7의 애플, 구글, MS, 메타, 아마존, 엔비드, 테슬라 이쪽은 내년은 좀 조용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상대적으로는 조용할 것 같아요 물론 이 중에서 한두 개 종목들은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이 섹터들에 그다지 아주 많이 관심을 두실 필요는 없다 오히려 이 섹터보다 상대 수익률이 높은 섹터가 다른 쪽에 많을 거다라고 보고 있죠 실제로 어저께 금리를 이렇게까지 내릴 거다라고 점도표가 딱 나오니까 어제 급등했던 섹터들이 뭐였냐면 첫 번째는 상업용 부동산 8, 9%씩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가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 제일 타격받았던 섹터가 미국에서는 중소은행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장기 채권을 굉장히 많이 들고 있었는데 장기 채 금리가 많이 오르니까 들고 있던 것들 평가선이 너무 커져가지고 좀 위험하다는 얘기도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평가선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제 사실 중소은행들 주가가 거의 또 8, 9%씩 엄청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 이제 빅테크를 꼭 볼 필요까지는 없는 다른 곳에 더 기회가 많은 저는 그런 장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 중에 1, 9까지도 한두 개는 크게 오를 수 있다 매트 해주셔서 한두 개는 좋게 보신 게 있나 봐요 이 중에서 아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사실 지금 보면 레거시 사이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레거시 사이클은 사실은 이제 구형 사이클인데 하드웨어 사이클이니까 사실 그래도 소프트웨어 기업보다는 하드웨어 기업들이 좋을 수 있으니까 사실 또 애플은 이미 신고가도 좀 경신을 했고 이런 것들은 좀 잘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시수는 좀 어떤 상황이죠? 그리고 삼성전자나 SK이니스가 대장이잖아요 얘네들은 내년도 좋을까요? 일단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시수 상당히 좋은데 요새 이제 재밌는 거는 그 엔비디아가 많이 올랐다가 오히려 멈칫멈칫하고 있고요 AMD가 오히려 더 많은 상승을 보여준 게 최근에 한두 달이고 그리고 좀 재밌는 거는 이제 브로드컴 같은 주식들이 이제 급등을 하는 그런 양상 이런 것들을 한번 해석을 해보면 올해는 사실상 AI라는 것들이 갑작스럽게 빵 하고 터졌는데 이거에 이제 대응할 수 있는 업체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엔비디아 하나 보고 가면 되는 장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하나 보고 가면 되는 장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엔비디아 쪽에 이제 GPU를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으니까 다들 줄 서서 기다리고 대안은 없고 근데 지금 보면 얼마 전에 이제 AMD가 우리도 만들 거야 우리 거 써 라고 해서 MI300이라고 해가지고 시리즈를 발표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년도는 사실은 AI 관련해서는 춘추전국 시대로 간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구글에서도 물론 이제 사후 편집이다 뭐 그런 얘기가 있긴 하지만은 제미나이라고 해가지고 그 영상을 인식하는 이 GPT 뭐 이런 형태로 AI를 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구글도 AI 하겠다 아마존도 AI 하겠다 뭐 애플도 하겠다 다 하겠다라는 얘기니까 사실은 그들끼리의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마 될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 저는 이 업체끼리 경쟁을 할 때 이 업체를 살 거냐 사실은 저는 약간 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업체들끼리 경쟁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캐펙스를 태워야 되고 돈을 많이 써야 되고 인건비도 많이 써야 되고 데이터도 많이 사야 되고 그렇게 보면 사실은 내년도는 점유율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써야 되는 장세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돈을 쓰는 이 업체들의 뒤에 있는 어부지리를 사실은 얻을 수 있는 업체들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 어부지리를 얻을 수 있는 업체들이 어찌 보면 우리나라 또 메모리 회사들인 거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이닉스가 HBM 관련해가지고도 뭐 상당히 좀 많이 올랐는데 뭐 저는 나쁘다고 보는 건 아닌데 결국 이제 HBM 뒷단에 있는 그냥 일반 메모리 이런 부분들은 업황이 전혀 살아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사실 살아날 수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는 HBM 납품을 아직 못했지만 현재 뭐 최근 보면은 이제 신기술이라고 해가지고 나오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년도는 사실은 또 삼성전자도 그 나름대로의 대응 전략을 좀 세우고 있고 그리고 전체 메모리 업황이 돌아선다라고 하면 또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반도체가 여전히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2023년의 반도체 장세와 2024년도의 반도체 장세는 약간의 칼라 차이가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 예를 들면 2023년에는 지금은 아니어도 어쨌든 상반기 때는 2차전지 놓친 분들은 다 소외받았잖아요 그게 대부분 그만큼 그 기간에 주도주를 잘 발견하는 게 큰 수익을 가져다 줄 텐데 이게 진짜 주도 업종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좀 있나요 근데 주도주라는 거는 일단은 저는 시대정신에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올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특정 테마로 몰린 측면이 있긴 하지만은 사실상 이 IRA가 만든 시세였잖아요 근데 이 IRA라는 게 왜 나왔냐라고 보면 미국에서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고 근데 이제 물가를 어떻게 잡을 거냐 되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금리를 올려서 잡는 것도 있지만은 물가라는 거는 내 눈앞에 물건이 없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인플라라는 거는 그럼 물건을 생산하면 될 거 아니야 우리가 보조금 줄게 공장 여기다 만들어 그게 사실 IRA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가를 잡기 위한 바이든의 하나의 정책적인 방편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업체들이 2차전지와 전기차 업체였다고 보는데 그럼 내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시대정신이 뭘 거냐 내년은 사실상 이제 물가 이슈는 많이 건너갔거든요 물가는 이제 거의 다 잡았다고 보는 거니까 그래서 오히려 물가보다는 내년도 사실은 선거 그리고 사실 경기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내년 이제 대선 11월에 있는데요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는 예전에 이제 어떤 예일대 교수가 그런 논문을 낸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정책이나 인간성이나 도덕성 이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하고 선거 있기 직전 9개월의 경제 상황 이게 거의 연임 열부를 결정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보면 이제 사실 바이든이 내년에 연임을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얘기는 지금까지의 경제 상황이 아니라 일단 내년 1월부터 9월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파월이 갑자기 급작스럽게 이렇게 태도를 바꾼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아 연준 내에서도 트럼프가 다시 오는 거를 두려워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내년도는 물가 이슈가 아니라 결국에는 경기 경기를 얼마나 살려내느냐 이런 부분이 사실은 시대정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정말 이 매그니페센트 7보다는 정말 경기와 관련된 레거지 주식들이 훨씬 더 중요할 거다라고 보는 거죠 경기와 관련된 것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뭐 사실 경기라는 거는 결국에는 기본적으로 재고 사이클 생산 이런 것들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약간 반도체 그리고 사실은 이제 화학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은 사실은 화학 제품이 안 쓰이는 데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유가도 떨어지고 수요도 안 좋으니까 지금 현재 대부분의 화학 제품 스프레드들이 완전히 압착될 정도로 굉장히 눌려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제가 아까 재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고 레벨도 굉장히 좀 낮아져 있고 근데 앞으로는 만약에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가격이 오르기 전에 미리 사려고 하는 것들을 보통은 재고 축적 리스토킹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화학 제품 같은 것도 사실 지금 중국이 지금 3년 연속 경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지금 죽어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제 내년도 중국 경기가 좀 더 키가 되긴 하겠지만 지금 미국이 금리를 내려주면 그 사실은 수혜를 어찌 보면 한국과 중국 같이 누릴 수 있는 측면도 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년도 중국 경기 반등 여부가 좀 중요하긴 하겠지만 사실은 화학 섹터도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소비재 왜냐하면 이제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소비 경기잖아요 2년 동안 사실 금리 올리면서 가장 타격받은 게 내 지갑 얇아지고 이자 내느라고 뭐 사 먹을 돈도 없고 여행 갈 돈도 없고 근데 사실상은 금리가 낮아지면 가장 좋아질 부분이 사실상은 소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재들이 사실 2년 동안 가장 인기 없는 주식 중에 하나였는데 매년도에 좋아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 금리 얘기해 주시고 지갑 얘기해 주셔서 금리랑 부동산도 관련이 너무나도 밀접하잖아요 아 네 그렇죠 또 이사님이 출간하신 책에 따라 동공부 절대 미루지 말아야 부동산 투자 이야기도 잠깐 나와서 여쭤보고 싶은 건데 금리가 어쨌든 지금 내리는 게 3번 5번 2024년 2025년이면 어쨌든 한국도 영향을 받을 거잖아요 당연히 부동산 시장에는 좀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근데 부동산 시장은 아직은 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래도 조금 낙관론을 좀 갖고 있는 거는요 사실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의 문제는 가계부채고요 이 가계부채라는 것들이 이제 어떻게 해소돼야 되느냐 그리고 이제 PFC 업장들이 정말 다 이제 올스탑이 돼가지고 진행이 되지 않는 부분들 근데 부채는요 절대 부채 혼자서는 문제가 안 됩니다 부채는 항상 반대편 사이드에 자산이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부채가 문제가 된다고 할 때는 부채 대비 자산이 떨어져가지고요 사실 자산 대비 부채가 너무 높을 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반대적으로 다시 자산 가격이 회복이 돼서 부채보다 자산 가격이 커져버리게 되면 분명히 작년에는 문제가 된다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문제가 안 돼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사실상 지금 부채는 어차피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하려면 우리들이 굉장히 실업까지 야기해야 되고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만약에라도 사실 내년도에 경기가 살아나고 완만하게나마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저는 사실은 이 부채 문제는 시간만 주면 천천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예전에 제가 기억이 나는 게 2011년도에 피그스라고 해서 유럽 재정위기가 터졌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리스랑 포르투갈이랑 스페인이랑 정부 부채가 너무 크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냐면 원래는 처음에 그리스 보러 나가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리스가 너무 부채가 많기 때문에 유로존 안에 존속할 수 없을 정도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결과적으로는 유로존 내에 존속을 하는 대신 5년 동안 뼈아픈 구조조정을 천천히 해서 그러니까 이제 1년 동안 하면 굉장히 괴로우니까 5년 동안 해가지고 이걸 한번 해결을 해봐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5년 동안 사실은 그리스가 그것들을 사실은 해결을 하면서 유로존에 잔류를 했어요 근데 지금 그 이후 그리스 주가가 어떻게 됐나 보시게 되면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1년을 두지 않고 5년 정도의 어떤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부채라는 것들도 어느 정도는 감당 가능한 영역이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금융위, 금감원 이런 쪽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이 구조조정을 하긴 해야 되지만 경제 충격이 가장 덜한 방식으로 천천히 하려고 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 부동산의 어떤 가격이 올해 생각보다 그래도 저점 대비 많이 회복을 했고 금리가 또 떨어지게 되면 어느 정도 또 좀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외로 좀 연착륙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자 다시 증시로 좀 돌아와서 그럼 혹시 지금 굉장히 싸 보이는 주식은 어디 쪽인가요? 저평가 된 영역은? 네 뭐 지금 당연히 아까 말씀을 드렸던 지금 반도체 상당히 좀 좋아 보이고 그리고 의외로 지금 이제 올해 상당히 좀 안 좋았던 섹터들이 증권 그리고 이제 건설 이런 쪽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사실 증권 건설은 좀 약간 극단적인 케이스이긴 하지만 사실상 내년도에 의외로 금리가 많이 떨어지면서 연착륙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의외로 실적 회복이 많이 나타날 수 있는 섹터라고도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최근 보면은 HDC 현대산업 개발 같은 케이스가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지금 실적이 나왔었는데 의외로 지금 PF 부실 같은 것들이 별로 없고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땅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장을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이 꽤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는 케이스들을 좀 보였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이게 금리가 좀 떨어지고 어느 정도 사실은 좀 진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회사들은 도와질 수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좀 뭐 증권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이런 섹터 내에서는 좀 좋아질 수 있는 기업들이 선별적으로는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지금 벌써 12월 이제 말로 하고 있잖아요 이제 해를 넘어가기 전에 원래 이제 한 해에 묵었던 것들을 좀 털고 가야 될 텐데 저도 마찬가지로 우린 주식들이 있거든요 시청한 분도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그거 좀 어떻게 좀 정리하고 가야 될까요? 물린 것들은요 굳이 정리하실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올해 굉장히 좀 업앤다운이 되게 심했는데요 그래도 사실은 작년 종가보다는 지금 올라 있는 상태거든요 그 얘기는 사실 사실 올해 여러 번 바닥을 다졌기 때문에 굉장히 견고해졌다는 얘기이고 물론 그중에서도 사실은 여기서 빠질 주식이 있고 또 올라갈 주식이 있지만 올해를 잘 견뎠던 주식들은 오히려 내년도가 가면 사실 훨씬 개화할 가능성이 높은 좀 섹터들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좀 굉장히 우리가 힘든 시기를 한 2년간 견뎠는데 내년도는 좀 좋아질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린 주식이 함부로 정리하지 말라는 건가요? 그렇죠 오늘 아침에 이제 금리를 많이 내리겠다고 파월이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걸 가만히 보면서 아 인플레이션은 못 잡겠구나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 인플레이션은 다 잡아가는 상황이었는데 뭐 여기에서 이제 사실은 좀 더 액셀레이터를 밟아야 물가를 확실히 잡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경기가 망가질 것 같으니까 결국에는 딱 멈춘 거잖아요 이 얘기는 사실상 여기에서 금리를 내리게 되면 물가는 언제든지 다시 튀어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꼭 나쁜 건 아닌 것 같은 게 결국엔 이제 물가가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가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채가 휘발되는 상황들이 서서히 발생을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요 사실 인플레이션을 피할 생각을 하지 않고 올라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사실은 이게 명목 가치로 평가받는 이게 이제 명목이라는 것들은 실질 가치가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더한 가치 이렇게 평가받는 자산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사실 이제 주식시장이라는 것들은 사실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우리한테 굉장히 고통을 많이 주는 자산이지만 기업 가치잖아요 근데 이제 기업이라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매출 P 곱하기 Q 결국에는 이제 물량도 있지만 가격이 올라가면 기본적으로 기업 가치는 커지는 속성을 갖게 됩니다 저는 지금처럼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잘 안 잡히는 어떤 구간으로 가는 상황에서 금리까지 내려주는 상황에서 이 기업 가치라는 것들에 지금 락바텀을 한번 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내년도는 연초 좀 조정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긍정론을 한번 가져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에 공무에도 금지했었잖아요 이게 내년 상반기에도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을까요? 근데 이미 제도 시행이 됐고 급하게 일단은 숏을 청산을 한 기관들은 이미 거의 다 물량 정리가 끝났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사실 큰 이슈는 없을 거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근데 어쨌거나 사실은 숏 자체가 어찌 보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ETF나 이런 데에서 어찌 보면 시장 조성을 하기 위해서 숏을 하는 것 이외에는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어찌 보면 좀 편안한 시장의 형태로 갈 수도 있겠죠 최근에 외국인 기관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한국 주식이 사고 있나요? 네 오늘 많이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사는 날도 있고 파는 날도 있고 해가지고 트렌드가 명확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내년도에 인하로 들어간다고 해서 그런지 실질적으로 좀 많이 사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봐야 될 거는 환율이 떨어지는 날은 사고요 환율이 올라가면 또 같이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약간은 추세적인 어떤 흐름보다는 환에 따라서 환차입과 환차손을 타면서 좀 그때그때마다 그냥 일시적으로 매매를 하고 있는 거라서 일단 보통은 외국인 투자자들 12월의 매매 경향은 보통 많이 휴가를 가거든요 그래서 12월의 경우가 그러니까 케이스가 내년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고 1월 달에 연간 투자 전략을 세우고 자금 집행을 하는 1, 2월의 수급이 이제 진짜 수급인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1, 2월 달에 추세가 어떻게 잡히는지 그거를 한번 좀 면밀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 말씀하셔서 지금 환율이 좀 급하게 좀 떨어지지 않았나요? 아 네 그렇죠 며칠 전반에 1,310, 20억 근처였던 것 같은데 1,210 후반대로 갔던 것 같은데 지금 환율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미국 금리가 떨어진다고 하니까 같이 이제 밀린 측면이 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거예요 미국이 이제 금리를 인하를 해준다고 해도 한국이 가만히 있으면 사실상 이제 한미 금리 차가 좁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도 지금 사실 미국이 내려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부동산이나 이런 문제들이 좀 심각하기 때문에 아마 같이 내년에 한두 번 정도는 내리게 될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미국이 내리는 만큼 한국이 같이 간다고 하면 이 갭 차이는 그대로 이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한국은 3.5 미국은 5.5인데 이 부분 때문에 환희 지금 1,300원대에서 크게 안 떨어졌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좀 일시적으로 밀리고는 있는데 여기서 더 밀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서 일단은 당분간은 한 1,300원대를 좀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좀 갖고는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신 공매도론 가장 관련된 섹터는 사실 2차 전지잖아요 올해 제일 뜨거웠고 개인 분들이 사실 가장 많이 사랑하는 섹터고 가장 힘들어하기도 하는데 2024년은 좀 어떻게 될까요? 근데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걸리는 게 내년도에 11월에 대선이 있는데 이제 트럼프의 지지율이 올라오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걱정은 물론 이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가격이 싸졌다라는 측면도 있기는 한데 정치 이슈에서 섹터들이 자유로운 경우가 생각보다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지금 3월 15일에 아마도 이제 그때 이제 공화당의 대선 후보가 확정이 아마 될 텐데 그때 이제 트럼프가 확정이 되면 트럼프는 IRA를 전면 폐기하겠다 사실 쉽지는 않아요 상원의회에 이제 동의를 다 얻어야 되기 때문에 전면 폐기까지 사실 쉽지는 않지만 캐치프레이즈는 그렇게 걸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는 화석연료를 좋아한다 화석연료 생산을 극대화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척점에 있는 것이 대부분 태양광, 전기차, 내지는 2차 전지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슈로 보면 내년도에 조금 불리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2차 전지는 내년에는 조금 좀 후순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는 대선 이슈가 있는데 미국, 중국, 일본 포함해서 글로벌 경제에서 좀 주의깊게 보는 거 어떤 거 좀 있으실까요? 선거 중에서요? 선거 말고 이제 다른 이슈 큰 글로벌 경제 이슈요 미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일본에서 사실 저는요 중국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저는 일단 내년도에 미국이 이제 금리를 좀 내려주면 글로벌 경제도 조금 선순환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흐름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물기실 작전으로 중국이 만약에 발목을 크게 잡아버리면 사실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중국이 어떤 발목을 잡아야? 뭐 사실 아시겠지만 지금 2년 전부터 계속 부동산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사실 지금 모든 각국이 물가 문제와 인플레이션으로 신음을 하고 있는데 바로 얼마 전에 중국에 CPI, PPI가 나왔거든요 중국은 지금 계속 물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아 물가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좋네 이게 아니라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물가가 떨어질 정도로 지금 경기가 안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사실 중국은 금리를 하나도 안 올렸고 오히려 지준률을 내렸는데도 부동산이 하나도 안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 매매도 굉장히 죽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 홍콩에 상장된 부동산 회사들은 지금 달러로 지금 빌린 돈도 상당히 많은데 이런 달러채 상황 같은 것들이 내년도에 많이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만약에 부동산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돼서 중국에서 경착용 얘기가 나온다 이렇게 되면 사실 내년 연초가 되게 힘들어질 수 있죠 근데 오히려 이게 또 반전의 계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원래 모든 것들은 안 좋으면 정책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중국은 지금까지도요 사실 이게 이제 일부러 그러는 것 같긴 한데 안 좋으면 정책을 바로바로 써주는 어떤 형태를 보이는 게 대부분 민주주의 국가나 내지는 이제 자본주의 국가들입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에 시진핑이 예전에 월스트리트전을 그런 기사가 났어요 중국은 왜 경기 부양을 안 하는가 그래서 재미있어 가지고 읽어봤는데 시진핑이라는 사람은 아시겠지만 태자당 출신이고요 예전에 문화대혁명 당시에 중국 공산당 원로들을 척결한다고 해가지고 그때 굉장히 토구를 파가지고 숨어 지낸 적이 있었어요 가족들이 다 되게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고생했던 경험들을 안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통과 인내가 사람을 강하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 중국도 지금 미국이 반도체 규제하고 관세 올리고 굉장히 우리를 못 살게 굴고 있는데 이거를 이겨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경기 부양을 해봤자 사실상 이게 좋을 게 없다 어찌 보면 인위적으로 경기 부양을 하면 사람들 지갑이 두터워지면 해외 가서 루이비통 사고 더벌이 사고 명품 쇼핑만 하지 사실 사람들 정신머리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 고난의 행군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서 오히려 이 경기가 안 좋은 부분들을 우리가 견뎌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인위적으로 경기 부양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랬던 기조들도 정말 안 좋아지면 좀 바뀔 수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올해 하반기부터는 지금 뭐 특별국채 같은 것들 일조위안 발행한다라고 해가지고 약간 스탠스가 바뀐 부분은 있는데 아직까지 주가 반응은 없어요 근데 이제 내년 초에 지금 3년째 지금 중국 경기가 굉장히 안 좋고 그리고 이제 전체 자산군의 수익률을 따져보면 3년째 지금 중국이 전자산 꼴찌거든요 근데 내년도에 이제 만약에 중국이 정말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전체 글로벌 경제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거기 때문에 하여튼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사실 증시 상관계수지 하나로 높은 게 아마 제가 수출 데이터로 알고 있는데 한국 수출 데이터는 이제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가요? 어떤가요? 맞아요. 좋아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좋아지고 있는 게 반도체가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를 제가 제외하고 봐도 일단 수출 증가율이 플러스까지 돌아섰더라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어느 정도까지 돌아설까는 모르겠는데 지금 가장 지금 어려운 구간은 통과했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재고 사이클과 좀 연관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는 서서히 경기가 이제 회복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준비를 하면서 재고를 쌓아 나가야 되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제조업 기반이기 때문에 그러한 재고에 지금 가장 선상에 놓여있는 나라인 거죠 한국 수출 데이터도 턴어라운드 했다는 거죠? 네 이번에 이제 이사님이 이전에 출간 시 따라 동공부 절대 미루지 마라 책에서 제가 좀 궁금한 것도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자제분 있으시잖아요 아 네 맞아요 그렇죠 두 분 있죠?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두 명입니다 네 그 두 명 자제분에게 뭔가 전하고 싶은 재테크 동공부 같은 거잖아요 자 일단 질문 하나부터 먼저 드려보면 마흔이 되었을 때 가장 후회하는 것 반드시 필요한 거는 뭘까요? 지금 아까 이사님 나이를 말씀해 주셔서 1977년생이시니까 지금 47이신 거죠 맞아요 제가 42이라서 어떤 게 좀 후회가 되는 걸까요? 마흔이 되었을 때 일단은 제가 30대 때 진짜 막 새벽 2시에도 퇴근하고 새벽 3시에도 퇴근하고 그래서 7시에 딱 출근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다녀왔습니다라고 인사를 하면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집에 갔다 왔는데 다녀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열심히 일했던 30대가 지나갔는데 40대가 딱 되니까 갑자기 정말 쌩쌩한 20대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들이 저를 위협하는 식으로 올라오기 시작했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그러면 사실은 내가 남들 보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이거든요 내가 부장이고 거기에다가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애널리스트고 그러니까 사실 남부로 올 게 없어 보이긴 하지만 아 내가 얼마 안 남았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이제 마흔 이후에 처음 해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마흔 이후에 이게 이제 여자들은 피부가 또 이렇게 얇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처짐이나 주름 같은 것도 괜히 늘어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은 한 40대 한 중반부터는 누구나 노안이라는 것들이 오거든요 그러면서 신체적인 변화를 좀 겪게 되는 처음의 시기 그러면서 내가 그러면 더 이상 월급을 받을 수 없을 때 그리고 내가 더 이상 회사에 다닐 수 없을 때 나는 누가 지켜주지? 물론 결혼하고 있으면 남편이 지켜줄 수도 있고 남편이 그만들면 와이프가 지켜줄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지켜줄 거는 자산이 있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월급이라는 건 현금 흐름인데 현금 흐름이 끊겼을 때 나에게 현금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거는 자산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40대 후반이긴 하지만은 40대에 들어서면서 자산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럼 마음을 넘어서 후회하고 초라해지고 싶지 않으면 돈을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저 이제 40대 초반인 거고 이제 이사님 40대 중후반이신 거니까 40대에 돈이 없으면 좀 어떻게 좀 초라해지는 걸까요? 일단은 저는 미리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초라해지는 게 남들 보기에는 절대 초라해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회사에서도 사실은 중견 간부급으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나이고 어느 정도 사실은 월급이 올라가 있으니까 현금으로도 빵빵한데 자기 스스로 혼자 위축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친구들끼리 만났는데 오늘 내가 살게? 이런 얘기를 스스로 못하게 돼요 그리고 예를 들면 한 2, 3만 원짜리 밥을 사야 될 사람인데 내가 다음 달 월급이 걱정이 되는데 만 원짜리 사게 되고 예를 들면 뭐 결혼식장 가서 축의금 낼 때도 5, 10, 15 얼마를 해야 될까? 마음 같아서는 더 하고 싶지만 좀 허리가 있는 느낌 그러면서 사실은 이게 하나 보이지 않지만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서 스스로 자신감이 없어지면서 인간관계도 위축이 됩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마흔의 어떤 그런 변화들이 누적이 되면서 50대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사실은 마흔에 해야 될 일들은 내가 50, 60이 되더라도 현금 흐름이 줄어들더라도 나에게 현금 흐름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자산이 뭔가 이 자산이 꼭 사실은 금융 자산일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면 요새는 정말 책도 많이 쓰시고 이렇게 유튜브도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나한테 현금 흐름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어떤 형태의 사업체 내지는 자산 여러 가지 지적 무형 재산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거나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놓기 위한 하나의 준비 작업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요새는 사실은 직장에서도 투잡을 허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직장이든 공무원이든 허락을 안 하시는 회사도 있지만 겸업 이런 것들 허가받고 이런 경우도 많다고 하던데 사실상 이런 준비를 좀 미리 해보시는 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산을 만들기 위해서 2020년, 2021년에는 주식이랑 부도세 시장이 좋았으니까 많이 뛰어들으셨지만 21년, 22년, 23년에는 힘든 걸 느끼면서 재테크가 답이 아닌가? 재테크를 되게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면서 예적금 믿는 분들도 좀 늘어났잖아요 아무래도 근데 그게 좀 위험한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잘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사실은 예적금이 예전보다는 굉장히 좋은 재테크 수단이 됐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은행을 가도요 금리를 정말 1%만 줍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100만 원 넣어놔도 진짜 1년 가면 만 원 붙었는데 거기서 또 세금을 뗀다는 거예요 그럼 사실 은행에 넣어둘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굉장히 많이 왔는데 최근에는 이제 은행에 가도 내지는 이제 요새 채권도 많이 사시는데 잘만 고르면 사실은 4, 5%짜리 금리가 쉽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4, 5%짜리를 1년 투자하고 2년 투자하고 3년, 4년, 5년 투자하면 복리로 불어나기 때문에 사실 예전보다는 이런 예적금이 굉장히 좋은 재테크 수단으로 기능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예적금이나 채권에 단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인플레이션 해지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예적금이라는 거는 내가 맡겼던 돈을 이제 이자를 같이 돌려받는 대신 사실상 추가적인 수익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인플레이션 장세에서는 사실상 자산의 가격이 올라 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지할 수 있는 투자가 반드시 중요한데 예를 들면 나의 포트폴리오가 100이라고 한다면 내가 100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이제 안정적인 어떤 예적금을 한 4, 50 정도 한다 하지만 나머지 사실은 50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 해지를 할 수 있는 자산 투자를 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내 자산이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쪼그라드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사실은 코로나 상황에서 벼락거지라는 얘기가 많이 유행했었는데 저는 그 얘기가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근면성실하잖아요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하고 진짜 뭐 투잡 뛰시는 분들, 쓰리잡 뛰시는 분들도 많은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가 거지가 된 것 같은 거지? 약간 이런 느낌인데 사실 결과적으로는 그때 그런 얘기가 돌았던 것이 자산 가격을 따라가지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자산 가격을 어떻게 내가 해지할 것인지 이 고민을 항상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월급은 사실은 떨어지는 경우는 잘 없고 동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조금이라도 계속 오르잖아요 왜 월급 오르는데 쓸 돈은 계속 모자랄까요? 더 뭐 아시겠지만은 월급이 올라도요 사실상 월급을 사장이 후하게 올려주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쉽지 않죠 예를 들면 물가 상승률이 5%가 오르면 보통 월급이 한 6%는 올라야 내가 좀 더 풍족하다라고 여기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5% 물가가 오르면 사장은 3% 정도 올려주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월급은 올랐지만 계속적으로 내 지갑은 더 얇아지는 듯이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혹시 신용증권은 뭐 다 직원별로 다르겠지만 연봉 인상을 하잖아요 보통 직원들은 몇 퍼센트에서 몇 퍼센트 사이에요? 사실 저희는 제조업이랑은 좀 틀려가지고 그때그때 실적마다 좀 틀리긴 한데요 그래도 연간 물가 상승률 한 2, 3% 정도는 매년 지금 오르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증권사는 실적 베이스 때문에 실적 베이스에도 자랑층은 더 많이 오르고 조금 변동성이 있긴 하죠 근데 재테크는 또 무조건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된다고요? 어떤 분들은 목돈 한 1억 정도 모으고 시작한다 하신 분들도 있고 그 말씀도 틀리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일단 이 재테크를 빨리 시작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사람의 수명은 누구나 한정적이거든요 근데 저는 복리라는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금리가 사실은 0%였을 때는 이 복리가 기능을 못해요 작년 100만원이 올해도 100만원이고 내년도 100만원 이게 이제 저금리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금리가 좀 높아진 지금 같은 시대에는 사실상 100만원이 102만원, 3만원이 되고 102만원이 106만원, 7만원이 되고 연도가 지나가면서 금리가 높을 때는 자산의 증가 속도가 가속도가 붙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10년 동안 재테크를 한 것과 20년간 재테크를 한 거는 굉장히 차이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저는 이 수익률이 이제 손실을 안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먼저 시작한 사람이 훨씬 더 높은 탑을 쌓을 수 있는 것이 복리의 마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작은 돈이라도 일찍 시작을 하시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또 여의도에 계시다 보니까 부자분들 많이 만나셨을 것 같아서요 부자 관리는 질문 좀 드려보고 싶은데 부자들이 오히려 월급을 결코 우습게 보지 않는다고요 이거 어떤 얘기예요? 아무래도 자산가는 월급을 좀 우습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사실은 자산이 있어도 거기서 나오는 현금 흐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사실은 자산에서 현금 흐름이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고 현금 흐름에서 자산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관점이냐면 이게 사실은 한 달에 한 25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1년 연봉은 한 3천만 원? 그 정도의 어떤 느낌이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 250만 원의 월급을 받는다는 얘기는 내가 똑같은 어떤 꼬마 빌딩에서 250만 원짜리의 월급 내지는 어떻게 보면 임대료 이런 것들을 받기 위해서는 역산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짜리를 갖고 있으면 이게 그렇게 가능한가? 근데 이제 상업용 부동산의 평균 캠레이시라고 해서 임대료에 대한 비중을 4% 정도 하거든요 건물가에게 한 4%를 임대료로 잡습니다 근데 보통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50만 원 정도의 임대료가 나오려면 한 7억 원 정도의 빌딩에서 4%짜리 임대료가 나오는 효과가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세금이나 이런 것들을 공제하면 좀 틀려지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현재 25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은요 나의 몸 가치가 이미 7억 원 이상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250만 원이 아니라 사실 500만 원 받으시는 분들은요 7 곱하기 사실은 내가 한 15억 원짜리의 사실은 빌딩의 가치를 내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임대료의 가격이 올라가면 더 올라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내가 이제 빨리 돈을 벌어가지고 빌딩 하나 사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가 이미 빌딩인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런 어떤 월급의 어떤 가치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강구하고 계시는 분이 많은데 현금 흐름에서 오히려 자산이 나온다 이렇게도 사실은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근로사업과 투자에서 약간 근로의 가치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거는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 네 그렇죠 자 그리고 부자들이 말하지 않는 부위 비밀이라는 부분이 있던데 그게 뭐고 부자분들 재산 지키기 위해서 매일 어떤 거 하시나요? 근데 생각보다 이 부자분들은요 저는 첫 번째 놀란 거는 분산 투자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는 예전부터 자산 배분이다 하면은 자산은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당연히 은연 분산 투자는 교과서에도 나오는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만난 사실은 VIP 고객분들은 절대 분산 투자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분산 투자를 안 하나 보면 이분들은 리스크는 리스크다 그러니까 리스크 앤 리턴이 아니라 리스크는 리스크다 결국에는 그래서 내가 굉장히 잘 아는 정말 충분하게 잘 아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사실은 확실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집중 투자를 하지 내가 모르는 자산에 내 돈을 담그는 일은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이분들은 결과적으로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확실성이 있는 자산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공부를 정말 많이 하고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과정들을 매일매일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루틴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5시에 일어나서 매일매일 운동을 간다든지 매일매일 조간신문을 한 2시간 정도 읽는다든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게 사실상 이분들은 이미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50대이신 분도 있지만 60대, 70대이신 분도 있거든요 근데 내 건강이 언제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상할지 모른다라고 생각하면 나이 좋은 컨디션을 굉장히 오래 유지할 수 있어야 내 사실은 자산을 오래 불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공부도 많이 하시지만 지금 나의 최상의 컨디션을 오래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 내가 뭐를 해야 되는가 일단은 지적인 어떤 부분에 대한 지식축적 그런 부분들을 게을리하지 않다 보니까 신문을 많이 읽고 책을 많이 읽는 거고요 그리고 건강을 사실은 오래 유지하는 부분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영양제 먹고 그리고 이제 헬스클럽 가시는 분도 있지만 집에다가 직접 불러서 운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찌 보면 나의 이 최상의 컨디션을 오래 유지하기 위한 그 루틴들을 계속 계속 반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확실히 이미 사실은 자산을 모으신 분들은 생활하시는 부분도 다 틀리구나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저도 반성을 했는데 아무튼 이런 루틴을 가지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리스크는 리스크다라는 게 좀 인상적이네요 리스크를 그냥 안고 투자해야지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의미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리스크가 있을 때 그냥 눈 감고 몰빵하는 게 절대 투자는 아니고 그 리스크를 감내할 만큼 내가 굉장히 이 자산과 내지는 일단 상황에 대해서 공부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리스크가 리스크가 아니라고 생각할 때까지 공부를 엄청나게 파고드는 겁니다 부자분들 만나보시면 벼락 부자도 있고 사업을 성공한 자수성가 부자도 있고 투자로 돈을 번 자산관리 부자형도 있을 텐데 좀 다른가요? 일단은 자산을 어떻게 형성했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지금 철학들이 좀 많이 다르신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이게 공부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은 보통은 이제 계속적으로 월급이나 내지는 직장 내 커리어에서 했던 성공 이런 분들은 사실상 내가 지금 걸어왔던 길들이 굉장히 성실하게 알토란처럼 모아왔던 것들이 자기의 커리어를 만들었기 때문에 재테크도 그런 방법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오히려 좀 사업을 하셨던 분들은 내가 사실 리스크를 감내하고 크게 사업을 벌렸을 때 성공을 했던 어떤 그런 경험칙을 안고 있기 때문에 투자도 사실상 좀 더 리스크가 있지만 크게 벌 수 있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투자를 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어떤 인생이 사실은 투자 방법에도 녹아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결국에는 근데 그렇게 굉장히 다양한 어떤 좀 투자 행태들이 있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리스크를 어떻게 통제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주식은요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지만 손절매를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잘못된 판단을 했을 때 빨리 접고 인정할 수 있는 그래야 사실은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그런 분들은 어찌 보면 굉장히 좀 다른 방법이긴 해도 각자의 어떤 손절매에 대한 룰 그러니까 손절매라는 것들이 3%의 판단, 5%의 판단 단순히 어떤 이런 작은 어떤 행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내 판단이 틀렸을 때 빠르게 내가 태세 전환을 할 수 있는 자기 겸손을 갖고 있는 거죠 내가 틀렸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항상 좀 인지하고 실패를 반전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지혜들 그런 거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책에서는 다른 금융사에서 데이터가 말씀하신 게 부자분들은 주식 가격 몇 퍼센트 하락하면 팔고 몇 퍼센트 오르면 수익을 팔고 아 네 맞아요 데이터 나오잖아요 보통은 평균적으로 다 다르긴 한데 한 15% 정도에서는 거의 손절매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네 네 왜냐하면 이게 10%가 떨어지게 되면요 11%를 벌어야 돼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근데 이제 10%를 떨어졌을 때 11%를 버는 거는 생각보다는 쉽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20% 이상 떨어지게 되면 사실상 이제 25% 이상 벌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점점 더 그 갭차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제가 만났었던 또 전문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손절매를요 개인 투자관은 사실 15%로 잡으시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2%의 손절매를 갖고 있는 기관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2%만 잘못 움직여도 내가 틀렸다 라고 하고서 오히려 포지션 정리를 하시는 경우도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손실통제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거기에 기저에는 내가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 내가 잘못될 수 있다 그랬을 때 틀리면 빨리 바꾼다 그 어떤 자기겸손이 굉장히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부자분은 평균 중 몇 퍼센트 정도 오르면 매도하시나요? 아 오르면요? 평균적으로 사실 오래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평균적으로 한 23% 정도 오르면 매도하신다라는 평균이 있더라고요 평균이 23%라는 것들은 한 10% 오르면 파시는 분들도 있지만 50% 오르면 파시는 분들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한 23%에서 25% 오르면 판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생각보다 근데 조금 빨리 파시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도 손실을 굉장히 잘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익에 대한 기준도 굉장히 좀 보수적인 거죠 왜냐하면 기다리면 또 기회가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럼 이거랑 좀 대치될 수 있는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피터린치 전설로 떠나는 위대한 영웅이었네 그 책에서 저는 모든 주식에서 제일 좋았던 게 이제 주식의 매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나오는 문장이 주식은 어쨌든 떨어졌을 때 내가 견뎌야 될 것은 원금만큼 잃는 건데 이게 올랐을 때는 몇 배나 갈지 알 수 없다라는 게 주식의 가장 큰 매력이라는 포인트가 있었거든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부자분들이 손절매 15%에 너무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수익은 좀 빨리 매도하시나? 그런 느낌이 좀 드는 부분이에요 그런 측면에 있는 게 사실 이게 한국 시장과 미국 시장의 그런 투자 문화 차이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사실 미국은요 제가 전체 주식 시장을 봐도요 이렇게까지 100년 동안 붙임은 있었지만 계속 올랐던 시장은 정말 미국 시장이 유일합니다 유럽 어느 나라를 봐도 일본 어느 나라를 봐도 그런 형태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사실은 올랐다가 정말 한 80%까지 다 토해내는 경우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히려 사실 우리나라에서 투자를 많이 하셨던 분들은 짧게 끊어가고 확실한 구강만 수익을 보고 약간 이런 부분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오히려 만약에 주식 투자 실력이 별로 없는 분들이 투자를 할 때는 오히려 어설프게 한국 주식이 하는 것보다 S&P500이나 나스닥으로 지수 추정하는 SPY랑 QQQ를 사모아가는 거 그런 건 좀 어떨까요? 근데 사실은 QQQ는 지금 나스닥에서도 지금 아마 이번에 아시겠지만 나스닥 100이 지수 조정을 해요 근데 현재 나스닥 100 지수의 가장 큰 문제가 빅테크, 테크 업종의 비중이 50%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특정 업종이 너무나 쏠림이 좀 심한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QQQ가 그냥 미국 주식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냥 미국 주식이 아니라 미국의 빅테크 주식의 사실은 ETF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경우들은 사실 내년에 이제 만약에라도 빅테크가 생각보다 특정 종목이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 오게 되면 사실은 지수 전차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특정 종목 쏠림이 있는 어떤 그런 ETF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이고 조금 더 광범위한 어떤 범위를 갖고 있는 그런 ETF가 더 좋아 보일 것 같아요 S&P500 지수 추정하는 SPY는 좀 괜찮게 보는다는 건가요? 상대적으로는 빅테크가 조금 더 비중이 좀 덜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어떤 분들은 이제 러셀 2000 추정 ETF 같은 것들을 또 좋아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러셀 2000 같은 경우는 오히려 최근 3년 동안 못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못 올랐던 여러 가지 이유가 러셀 2000은 90% 이상이 미국 내수 중소형 중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 내수가 요새 사실 2년 동안 3년 동안 미국 금리를 너무 많이 올려서 되게 좋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좀 좋아질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증권회사에 한 몇 년 계신 거죠? 제가 22년 차? 뭐 그 정도 되죠 20년 넘게 계셔보니까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과 잃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나 차이점이 좀 있을까요? 이게 사실 훈련이 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좀 거꾸로 가려고 하는 그런 컨트리리안적인 성향들을 몸에 익히시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통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주식이 딱 나타나면 모두 다 덤벼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같이 행복한 구간들이 꼭 있거든요 근데 보통은 그럴 때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오히려 모두 다 같이 가는 길이 아니라 정반대에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어떤 사실은 추세 상승이 있었을 때는 이미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 주식을 다 갖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살 사람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이 투자하면 마음은 편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수익은 그렇게 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모두가 좋다라고 할 때 주식을 팔 수 있는 용기 아니면 모두가 사실은 안 좋다고 할 때 주식을 살 수 있는 용기 어찌 보면 사실은 이렇게 반대에 쓸 수 있는 것들이 사실상은 큰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기초적인 어떤 좀 자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컨트리리안이라고 하죠 그런 어떤 습관들을 이제 몸에 새기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도 사실 훈련이더라고요 타고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항상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제 비판적으로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되지? 만약에 이것들이 이런 가정으로 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하는 것도 사실 훈련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훈련들이 사실은 되어 계시는 분들은 의외로 손질 통제도 굉장히 잘 되시고 수익을 장기화하실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사고팔을 얘기해 주셔서 책에서는 배고플 때 주식이 매수 매도 버튼 누르지 않는 게 좋다고요 이건 어떤 의미예요? 이게 사실 이게 의외로 컨디션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뭐 그런 얘기인데요 예전에 미국에서 어떤 대학에서 조사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판사가 아침부터 출근해가지고 판결을 낼 거 아닙니까 근데 아침밥을 먹고 9시부터 판결을 할 때는 그때는 가석방 비율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미있게도 12시가 이제 점심시간인데 12시 바로 직전에 이제 한 30분 그때부터는 가석방 비율이 점점점점 줄어든대요 왜냐하면 내가 배고프고 당이 떨어지고 하니까 기본적으로는 심리가 나쁘니까 좋은 이슈도 나쁘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12시 바로 직전 사실은 10분, 15분은 가석방 비율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는 결국에는 사람이 나는 논리적이고 나는 굉장히 정합성이 높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해도 몸의 컨디션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그래서 사실 또 하나 이제 좋은 예가요 코인을 이제 트레이딩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전략 중에 하나라고 알려주신 분이 나는 새벽 2시에 사고 아침 9시에 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왜 그래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게 보통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코인을 정말 매매 많이 하잖아요 물론 이제 코인은 24시간이고 전 세계가 다 하지만 근데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새벽 2시에 보통 이제 꼬박꼬박 졸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못 참고 팔고 자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때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 굉장히 좀 줄어들고 코인이 싼 가격에 나오는 경우가 아주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9시 출근해가지고 그래 오늘 한번 투자해볼까? 라고 하면서 9시에 이제 주문을 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시세가 치솟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그냥 시스템 트레이딩으로 2시에 사고 9시에 파는 그 전략을 해봤을 때 생각보다 성과가 괜찮다라는 얘기를 하신 분이 있었는데 근데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몸 컨디션에 시세가 영향을 받는 하나의 좋은 예인 거죠 그리고 또 책에서 ATM기에서 돈 인출할 때 1만원권 5장보다 5만원권 1장을 뽑는 습관을 드리는 게 좋다고요 이게 사실은 어떤 얘기죠? 네 사람들이 작은 단위의 돈은 생각보다 쉽게 쓰는데 큰 단위의 돈을 쓰려고 한다면 굉장히 고민이 커지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갑에도 사실은 1만원짜리를 5개 넣고 다니는 것보다 5만원짜리를 하나 넣고 다니게 되면 이것들을 사실은 깨기 싫어서라도 소비를 좀 덜 하는 경향들이 좀 발생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책에서도 나온 게 있는데요 망설이기 전략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실 이런 거랑 좀 비슷한 어떤 맥락인데 여유돈이 생겼을 때 그 여유돈을 그냥 제 입출금 통장에 넣어놓고 그냥 기다리는 거죠 근데 기다리면 처음에는 내가 이거를 꽁돈이다 여유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이거는 여유돈이 아니라 그냥 내 돈이다라고 내 뇌가 인식을 하게 된대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내가 쓰고 싶지만 조금 기다려본다라고 생각하고 일주일이 지나면 그 돈에 대한 어떤 관점 자체가 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실상은 이게 심리를 잘 통제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돈을 보는 것이 똑같은 5만원이라도 1만원권으로 된 돈과 5만원권으로 된 돈을 내 뇌가 다르게 인식한다는 거 그리고 사실상 방금 들어온 꽁돈을 내가 꽁돈으로 인식하다가도 일주일이 지나면 사실은 이것은 원래 내 돈이었다라고 인식하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돈을 다루는 것에는 심리학 요인이 굉장히 중요한 경우가 많은데 내가 의외로 나의 심리에 돈에 대한 관점이 영향을 많이 받는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자분들이 여유돈을 멀리한다고요? 어떤 얘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의도에 와야 정보가 넘쳐나고 그래서 여의도에 와야 돈을 벌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여의도가 지금 현재 사무실 공실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사실은 사무실이 지금 없어서 지금 못 잡는 약간 그런 상황까지도 가고 있는데 의외로 제가 아는 분들은 여의도가 아니라 멀리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도곡동이나 아니면 저기 북쪽에 산기슭에 사시는 분들도 있고 아예 그냥 경기도나 제주도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 이유가 뭔가 생각을 하면 사실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도요 네브라스카의 오마하에 본사를 두고 거기에서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정말 워렌 버핏이 정보가 필요하다고 했으면 사실은 맨하튼에 사무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 사실 맨하튼에 자주 가지도 않아요 가끔 뭐 일이 있어서 갈까 말까 하는 건데 연세도 많으시지만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뭔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정보가 소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실은 여러 가지 정보가 돌아다니지만 그 정보는 이미 시세에 반영된 것들이 굉장히 많고 사실상은 추세보다는 사실은 소음인 경우가 워낙 많다 보니까 내 판단을 흐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어찌 보면 좀 멀리 떨어져서 경제에 대한 큰 추세 그리고 트렌드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훨씬 중요한데 지나치게 정보를 많이 듣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멀리 지금 보고 투자하려면 사실상 좀 더 정보의 어떤 메카라고 생각되는 여의도에서는 좀 멀리 떨어지는 그래서 오히려 책을 많이 읽으시거나 아니면 정말 좋은 미술 작품을 보거나 음악을 들으시거나 이러면서 자기 생각 정리를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요 오히려 저는 불경이나 성경을 많이 읽으신다는 얘기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는 경제의 추세나 사실은 큰 틀은 변함은 없는데 사실 내가 손실을 보고 이익을 보는 거는 내 마음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정보의 소음에서 멀리 떨어져서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성경과 불경을 읽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인구 변화를 알면 미래의 부가 보인다고요? 이건 어떤 얘기예요? 이게 사실 제가 책에서도 썼던 케이스가 하나 있었는데 지방의 대학 앞에 있는 오피스텔을 같이 투자하자라고 하는 제안이 한번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할까 말까 하다가 내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하지 말아야지라고 했는데 사실 그때 그 제안이 들어왔을 때 대학 앞에 있는 바로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사실 기숙사가 모자라서 학생들이 전부 다 거기 오피스텔에서 세를 얻고 하기 때문에 공실이 있을 리도 없고 굉장히 안정적이다 그러면서 8, 9%의 수익률이 기대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멀리 있으면 제가 가볼 수도 없고 왔다 갔다 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안 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사실은 굉장히 좀 곤란을 겪고 있다는 얘기가 지방의 대학들이 통폐합도 많이 되고 있고 학생 수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사람 수가 줄고 있다는 부분들이 사실 강과되고 있었던 거예요 되게 안타까운 얘기지만 사실은 지방의 인구가 줄어들고 지방 대학에 가는 사람들이 좀 줄어들고 이런 것들이 사실 의외로 우리 주변의 자산 가격에도 영향을 다 주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현재 이 수도권 집중 현상도 상당히 이런 인구 문제와 굉장히 연관이 깊은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인구가 노령화되다 보니까 실버 산업들이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도 아주 많이 들리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일본에 가신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본에서 무릎 지지대 같은 것들 하나 사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가 한 3만 원 정도 돼가지고 사가지고 오셨는데 한국에 와가지고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한테 보여줬더니 어디서 샀냐면 우리나라에는 이런 게 없다고 너무 잘 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본에는 사실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부흥이 된 건데 앞으로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노령화가 굉장히 급속도로 진행이 될 거니까 이런 실버 산업들이 뜬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이제 인구라는 부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다방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실버 사업하니까 김재카TV 채널에서 사실 실버 시대에 맞춰서 건강 채널 하나 오픈했거든요 채널문희 여러분 건강 가이드 지금 현재 벌써 구독자 4천 명 아 네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키우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돈을 모을 때 경조사비를 아끼려다가 사람을 잃을 수 있다고요 사실 저도 이제 나이가 40대가 넘어가니까 조금씩 이제 조사를 특히 갈 일이 생기더라고요 경사는 사실은 어느 정도 결혼을 거의 다 대부분 했기 때문에 없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게 결혼식장에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는 사실 제가 생각해봐도 신경을 별로 안 썼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 몰라요 너무 정신이 없어요 네 내가 기쁜 일이고 하니까 사실 또 와주면 좋지만 안 왔다고 해도 그렇게 신경이 안 쓰이고 근데 사실 사람은요 내가 안 좋은 상황이었을 때 내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을 때 누가 나를 챙겨줬나를 정말 반드시 기억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럴 때 이제 보통은 정말 진짜 인간관계가 드러난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 경조사비 특히 이제 경사보다는 조사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챙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근데 가끔은 누가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또 이제 5만 원 내기 힘들고 10만 원 내기 힘드니까 아 이번에는 가지 말까? 근데 그런 사실은 상황들이 오히려 나중에 사실은 큰 거를 잃게 되는 계기가 좀 된다는 거죠 저는 조사를 치러본 적이 있어서 한 가지 여러분들 확실히 말씀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이게 결혼식과 장례식이 다른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힘든 일에는 함께 해야 된다 이렇게 많이 얘기해 주잖아요 네 그것도 맞거든요 근데 진짜 이유는 결혼식은 어느 맨날 며칠에 1시간 하잖아요 그때가 겹치는 일일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기도 뭐 비즈니스 미팅이나 뭐든 그건 못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신랑 신부는 너무 거기에 있으면 바빠 너무 정신이 없기 때문에 누굴 기다리는 게 아니라 거기서 약간 끝나고 나면 헌미 100장 되잖아요 근데 조사는 우리나라 3일장이잖아요 48시간 동안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대한민국에 있다면 안 갔다면 안 갈 수 있는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뭐 아침에 가든가 퇴근하고 가든가 정 안 되면 새벽에 가든가 기타 등등 그게 있기 때문에 저는 꼭 조사는 그 사람과 앞으로 안 볼 생각 아니면 안 볼 생각이면 여러분 안 가도 됩니다 왜 가? 굳이? 볼 생각이 있다면 안 가면 그 사람은 아마 여러분을 볼 생각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아 네 그런 측면은 진짜 저도 새로운 시각인데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48시간 동안 저희 이제 6, 7년째 어메아 돌아가시니까 손님은 계속 저는 앉아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누가 오는지가 보이고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근데 이제 결혼 또 이야기를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두 명의 자제분이 있으신 이제 이사님은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한다고 보세요 저도 아직 이제 결혼 못했기 때문에 너무 관심 있는 주제인데 근데 일단은 그 결혼은 사실 연애랑 틀리잖아요 결국에는 같이 손잡고 걸어갈 수 있는 좀 동반자가적인 사람이랑 보통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저는 저희 남편이랑 경제관념이 비슷한 것들이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같이 처음 시작해서 벌어가면서 쌓아가는 어떤 그런 재미를 알고 있는 약간 그래서 같이 임장도 다니고 같이 주식 얘기도 많이 하고 이런 편인데 사실상 경제관념이 같은 사람이 만났을 때 그 결혼 생활이 훨씬 더 재미있고 탄력적으로 변하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이거는 이제 좋은 케이스인데 안 좋은 케이스는 사실상 성격이 안 맞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책에도 써 있는 구절인데 결혼이라는 것들은 서로의 불일치를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가다 사실 같은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어찌 보면 우리는 결혼을 할 때 행복할 거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결혼을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사실은 그런 결혼은 절대 없고 항상 다른 사람이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이 나와 다른 것이 발견되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데 근데 그 감당할 어떤 결심을 하고 하는 것이 결혼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사실은 좋은 점과 내지는 그런 나쁜 점까지도 감당할 수 있었을 때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결혼하게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별로 서두르실 필요는 없는 것 같다 그런 사람이 만나면 결혼하시면 될 것 같다 성격도 중요하지만 경제력 플러스도 경제관념 어떻게 보면 소비 스타일 같은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경제력보다는 경제관념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안 맞으면 서로 부딪히는 일들이 너무 많이 그럼요 왜 이렇게 비싼 거 샀냐 아니야 난 이런 게 가치가 있다 생각해 서로 맞는 사람들께 만나는 게 덜 싸울 수 있겠죠 사실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요 금방 소진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제관념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책에서 종잣돈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 여섯 가지로 알려주셨던데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고 한 가지 말씀하고 싶은 것만 해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가 통장부터 쪼개라 두 번째가 지출해도 법칙이 필요하다 세 번째 재테크의 첫 시작은 종잣돈을 모으는 것이다 네 번째 그래도 실손보험 하나는 들어두어라 다섯 번째 돈을 모을 때 이런 실수는 하지 마 여섯 번째 친한 친구에게는 돈을 빌려주지 마라 여기서 꼭 하시고 싶은 얘기 하나 있다면요 일단은 사실 다른 어떤 책이나 이런 데서 다 소개를 하신 건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사실 통장을 좀 쪼개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아까 그 투자에는 심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통장을 쪼개는 것이 내 심리를 관리하는 하나의 전략이거든요 제가 아까 이제 망설이기 전략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은 돈도 일주일이 지나가면 이거는 사실은 꽁돈이 아니라 원래 내 돈이었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는 게 제 뇌에 굉장히 간사함인데 실질적으로 통장을 쪼개 놓으면 그 돈의 쓰임새에다가 꼬리표를 붙여넣는 효과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입출금 통장이 하나가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사실 예적금으로 이제 쌓여진 깰 수 없는 통장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실은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불려나가는 예적금 통장이 하나가 필요하고요 투자용 통장이 또 하나 필요하고요 투자는 사실 예적금이랑은 좀 더 다르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이제 주식이 될 수도 있고 채권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형태의 투자인데 이 투자용 통장 여기는 사실은 좀 더 공격적인 자금이라고 내가 꼬리표를 붙여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데 비상용 통장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이제 종자동과는 관계 없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사실 사람에게는 누구나 갑작스럽게 안 좋은 일이 생겨나거든요 자동차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제가 갑작스럽게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500만 원, 1000만 원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내가 사실 모아놓은 돈이 없어서 특히 비상용 통장이 없어서 내가 정말 알토랑 같이 모아놓은 종자동 통장을 깨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런 어떤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불행한 이벤트들이 내 재테크 전략에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이러한 어떤 자금의 꼬리표를 붙이고 이 통장을 사실은 쪼개서 관리하는 것이 장기적인 재테크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의외로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실천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는 꼭 이 심리적인 어떤 관점에서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 얘기해주셔서 저도 몇 달 전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잠깐 몸이 좀 어떻게 안 좋아서 병원에 한 한 달 정도 입원해야 되는 게 있었는데 그때 당연히 이제 병원비가 많이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종자동에서 좀 돈을 잘 모아두고 있는 게 정말 중요하다 생각한 게 결국에는 이제 누군가는 그 돈을 내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내든 제가 내든 형이 내든 근데 어쨌든 제가 그때 이제 아무 걱정 없이 아버지 건강만을 좀 걱정할 수 있었던 게 그 돈을 내기에 부담스럽지 않은 정도의 돈이 있으니까 아버지 건강만 제가 걱정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내 돈이 없거나 그것까지 어떻게 돼야 될까 걱정하면 아버지 건강이 사실 제일 본질인데 그 본질 외에 이거는 뭐 형이 좀 내면 안 되나? 이건 좀 아빠가 내면 안 되나? 이러면서 맞아요 부가적인 어떤 좀 안 좋은 일들이 생길 수 있고 특히 이제 아까 좀 실손보험 얘기를 하셨는데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말씀하셨던 그 케이스랑 연결이 돼요 제가 사실은 그 실손보험 관련해서 제 개인적인 케이스라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애가 어렸을 때 제 친구와 결혼을 해서 그 육아보험이라고 해서 이제 태아보험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뱃속에 있는 아이인데 이 아이한테 이제 보험을 들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태아보험을 들까 말까한테 어떤 친구가 저한테 상담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유 뭐 무슨 일이 있겠냐 그 태아보험이 보험사 상수일 수도 있고 그냥 태어나면 그 돈으로 옷 하나 예쁜 거 더 해주는 게 낫지 않겠어? 라고 했는데 다행히도 그 친구가 제 말을 안 듣고 태아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근데 정말 큰일 날 뻔한 게 그 친구가 임신 중독증에 걸린 거예요 16주 정도에 근데 이제 임신 중독이라는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임신을 하고 있는 태아와 참모한테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혈압 당뇨가 엄청나게 증가를 해가지고 임신 유지가 안 되는 어떤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29주에 출산을 하게 돼가지고 정말 위험한 상황까지 갔는데 병원비가 거의 한 2천만 원 이상 나왔어요 근데 그때 제 말을 친구가 안 듣고 태아보험을 듣는 바람에 사실상 그 병원비가 충당이 됐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중에 병원 입원하는 데 가가지고 제가 손을 붙잡고 내 말을 안 들어줘서 정말 다행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항상 삶을 살아가면서는 예기치 못한 불행한 사고 사건 사고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대비할 만한 실손보험 그리고 이제 비상용 통장 이런 것들은 항상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자 책에서 또 주시투자 방법도 7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보다 감정을 통제할 수 있어야 했는데 두 번째 기다린 것도 투자다 세 번째가 돈을 잃지 마라 절대로 돈을 잃지 마라 이거 누가 했던 멘트 같은데 누가 했던 멘트였죠 되게 유명하신 투자 고수가 했던 멘트 아 이거 워렌 버핏도 그런 얘기 했어요 그래서 내가 세 가지 투자 원칙을 가르쳐주겠다 첫 번째 돈을 잃지 마라 두 번째 돈을 잃지 마라 세 번째 1, 2번의 원칙을 절대 잃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자 네 번째가 돈을 벌기에는 바로 내 생활 속에 있다 다섯 번째 최고의 투자는 언제나 좋은 물건을 싸게 사는 것이다 여섯 번째가 하락장이면 도망가지 말고 반갑게 맞아야 일곱 번째가 장기 투자가 반드시 답은 아니다 여기서 뭐 한 가지 얘기해 주시나요? 사실 하락장이 오면 도망가지 말고 반갑게 맞이해라 뭐 이런 부분인데 이게 쉽지 않죠 네 사실 책에서도 이제 소개한 일화인데 제 이제 어떤 선배가 계시는데 이제 그분은 전업투자자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랑 가끔 만나가지고 이제 차도 마시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사실은 굉장히 이제 뭐 약사장이 되게 오래 되던 때라서 제가 이제 전업투자자이신 걸 아니까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그래서 요새 잘 지내세요 어떠세요? 라고 했는데 그분이 나는 지금 너무 두근두근 해지기 시작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말 그때 여의도 분위기가 너무 우울할 때인데 왜 이런 얘기를 하시지라고 했더니 정말 1년 전만 해도 너무 비싸서 손이 안 나가던 주식들이 너무 많았다 근데 지금 정말 1년 만에 그 내가 사고 싶었던 회사들이 너무 싸져서 지금은 정말 싸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두근거린다고 근데 아마도 이제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었던 거는 충분한 여유자금을 쟁여놓으셨기 때문에 사실 살 수 있는 여유자금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얘기를 하셨던 거겠지만 일단은 어찌 보면 모두가 두려워할 때 반대로 사실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어떤 좀 훈련이 되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하락장이 오게 되면 보통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하락장은 나쁜 것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하락장이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나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좀 역발상적인 투자 차원에서 보게 되면 지금 이런 하락장에 보통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여유 투자금들을 남겨놓는 전략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실은 주식 투자를 할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정보도 많이 수집을 해야 되고 심리통제도 잘 해야 되는데 사실상 가장 중요한 건 싸게 사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싸게 살려면 하락장에서 기회가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절대 시장을 떠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이 대부분은 이제 이런 원칙들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계속 남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부동산 투자 방법도 알려주시던데 세 가지가 투자를 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두 번째 따라 서른 살이 넘었으면 독립을 권한다 세 번째 그래도 집은 사야 한다 글쎄 그래도 집은 사야 된다 이거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부동산이라는 거는 조금 특수성이 있는 것이 사실상 이게 주식은 투자 안 해도 관계없고요 채권도 투자 안 해도 관계없는데 부동산이라는 것들은 투자 이전에 내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의식주의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사실 월세든 전세든 내가 퇴근해서 어딘가에서는 누워서 자야 되거든요 어딘가는 사실 누워서 또 쉬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아도 전세나 월세든 필요한 게 사실 부동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이 부동산이라는 것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투자다 이런 생각보다는 오히려 내 삶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사실은 전세 월세 이런 부분도 사실상은 내 부동산에 대한 투자의 상태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내가 그 누울 자리를 위해서 누군가에게 돈을 지불하고 있는 형태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돈을 꼭 지불해야 된다면 그냥 나한테 지불하는 거죠 그것이 사실 부동산 투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 부동산이라는 것들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투자보다는 내 삶에 대한 어떤 출발점이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집을 사서 자기 집에서 있으면 인테리어도 좀 뭔가를 할 수도 있고 그런 측면도 있겠죠 그다음에 어쨌든 자기 집에서 자는 것과 그런 건 느낌이 다르잖아요 저도 고시원에서부터 이제 월세 전세 살아봤는데 사실 다른 느낌들은 좀 있긴 하더라고요 기사님과 긴 이야기 나누었는데요 좀 정리하는 질문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4년에 종작도 한 1억이 있다면 어디에 어떻게 좀 투자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생각보다 지금 금리가 떨어지겠죠 근데 저는 많이는 안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플레이션의 시대에서 사실 금리가 그렇게까지 많이 떨어지는 거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산의 한 절반 정도는 사실은 채권 채권을 많이 활용하시면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 채권은 만기까지 가져갔을 때 원금 손실이 없고요 그 대신 내가 사실은 다른 일을 해도 따박따박 이자를 주는 굉장히 고마운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한 절반 정도는 사실은 이런 채권 자산에서 안정성을 확보를 하시고 나머지 50%는 이제 공격적 투자를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까지는 그냥 미국 주식 하나 내지는 미국이 아니라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엔비디아 하나 잘 투자하면 되는 장세였다라고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상 경기가 사실은 좋아지는 어떤 좀 첫 단추를 끼는 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술주보다는 일반적인 어떤 경기 관련된 주식들을 사시는 것들이 굉장히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요새 재미있는 현상 중에 하나는 금이 온수당 2천 달러를 넘어서서 처음으로 지금 신고가를 경신하기 위한 목전에 지금 서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금이라는 자산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때 오르는 경향도 있지만 달러가 약세로 갈 때 그 해치성으로 오르는 그런 형태들도 있는데 최근에는 한 가지 지금 이슈가 더 붙은 게요 지정학적 불안들이 굉장히 좀 심하잖아요 우크라이나에서도 전쟁이지만 지금 이스라엘에서도 여전히 분쟁이 안 끝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달러로 예전에는 외환 보유고를 계속적으로 쌓았었는데 신흥국들이 이러한 어떤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서 외환 보유고를 달러가 아니라 금으로 쌓는 현상도 최근에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금 자산 같은 것들이 내년에는 상당히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 돈은 좀 어디로 이동하고 부인 시그널은 뭐가 있을까요? 아 네 뭐 지금 현재 돈은 결국에는 달러가 사실은 약세로 가는 시그널들이 좀 있을 것 같으니까 사실상 아시아로 좀 많이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아시아 중에 이제 중심에는 한국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중국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봐야 되겠죠 중국은 사실 저도 단언할 수는 없는데 굉장히 좋아질 수 있고 굉장히 나빠질 수도 있지만 결국에 이제 내년도에 정말 부동산 관련해서 적극적인 부양 정책이 나온다고 한다면 오히려 사실은 중국 시장에서 좀 기회가 있을 수도 있어서 한 2, 3월 전후에 좀 살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2024년 주식 투자 포인트랑 눈여겨봐야 될 변호수 좀 집어주시면서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네 뭐 사실 2024년은 아무래도 금리가 정말 오랜만에 내려가는 상황이 될 테니까 사실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한 해이기도 한데요 근데 약간 이제 조심하실 것은 있는 게 금리가 사실은 내려간다라고 해서 인플레이션이 이제 완전히 잡혔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플레이션을 완전히 잡지 못한 상태에서 금리를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시 물가라는 것이 언제든 고개를 쳐들 수 있는 상황이 저는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내년도 올해보다는 좀 평탄한 한 해가 기대는 되지만은 사실상 이제 물가가 급등하는 시그널들을 항상 면밀하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70년대에도 사실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70년대에도 이제 물가를 다 잡았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금리를 많이 내렸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다시 물가가 급등을 하기 시작해서 2차 오일 쇼크까지 계속 물가가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은 변동성이 굉장히 큰 장세가 70년대에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그 한가운데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러한 어떤 매크로 흐름들을 잘 타는 것이 내년에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말씀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사님과는 제가 2023년의 인터뷰로 처음 만나 뵈었는데 2024년에는 적어도 분기 한 번 정도씩은 한 번 모시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만나서는 박수영 이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